이번 시간은 가상머신인 VirtualBox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눅스 배포판 중에 Ubuntu, 그리고 Ubuntu의 버전 중에 서버 버전을 설치할 겁니다.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 Ubuntu 데스크탑 버전 설치 섹션이 있는데요. 이 데스크탑 버전과 서버 버전의 차이는 이 데스크탑 버전은 GUI, 즉 그래피컬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윈도우나 또는 맥OS와 같은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데스크탑 버전이고요. 이 Ubuntu 서버 버전은 데스크탑 버전과 거의 비슷한데 그 중에서 GUI 환경에 대한 부분만 제거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GUI와 관련된 부분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볍고 또 어떤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이 가벼운 버전의 이 Ubunt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굳이 데스크탑 버전으로 데스크탑 용도로 이 리눅스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더 느리고 더 운영체제 용량도 커질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서버 버전을 설치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럼 Ubuntu 서버 버전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Ubuntu 서버 버전 다운로드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Ubuntu의 홈페이지를 유동을 하고요. 거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간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다운로드 Ubuntu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2.10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전환이 되죠.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다운로드가 다 끝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Ubuntu 12.10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만약에 맥을 쓰고 있다면 맥에 맞는 화면이 나오겠지만 거의 사용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맥을 쓰신다면 맥에 맞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으면 되겠죠. 자, 가상머신을 실행을 시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스트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 중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가상머신 만들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우분투 서버 12.10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는 자동으로 우분투라고 적게 되면 얘가 알아서 종류를 리눅스 버전은 우분투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운받은 것은 우분투 64비트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우분투 64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다운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크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죠. 만약에 컴퓨터에 여유가 있다면 이거를 좀 늘리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512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건 서버 버전이고 아주 가볍기 때문에요. 자, 다운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는 좀 눌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부분은 지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를 선택하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방식을 쓰고 싶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만들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VDI, 버추얼 박스 디스크 이미지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동쪽 하이탕을 그냥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위치 및 크기는 여러분이 그 우분툴을, 즉 리눅스를 이미지로 만들게 되면 그 파일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데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라고 여러분의 호스트 컴퓨터 상의 하드디스크의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고 저 같은 경우는 D드라이브에 버추얼 머신스라고 하는 부분에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이 가상 머신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저는 지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요기 있는 요 경로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리눅스 리눅스가 저 경로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리눅스가 얼만큼의 이 하드디스크를 가질 것인가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얼만큼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8GB를 하게 되면 이 리눅스는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이 리눅스는 이 호스트 컴퓨터의 용량 중에 8GB까지만 사용을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기 있는 우분투 서버 12.10이 시작이 되면서 인스톨이 시작이 되는데 인스톨을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우분투 설치 파일 있잖아요. 그것을 이 가상 컴퓨터에 마치 CD를 삽입하는 것처럼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는 이 가상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CD롬 같은 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컨트롤러 이 아이디에서 비어있음을 선택하시면 속성 CD, DVD, 드라이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가상 CD, DVD, 드라이브 설정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CD롬처럼 생긴 이 메타포를 클릭하시면 이 파일 브라우저 창이 열리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다운받은 가상 우분투 설치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 경로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우분투 서버 12.10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실행이 되면서 그 가상 머신에 방금 우리가 CD를 삽입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실행이 되면서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버추얼 박스 정보 자동으로 키보드 잡기 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가상 머신의 화면 안으로 마우스가 들어가게 되면 마우스가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호스트 키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 컨트롤 즉 키보드의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컨트롤 버튼이라는 뜻인데요. 저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이 마우스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호스트 컴퓨터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확인 그리고 가상 머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선택하고요. 우분투 서버 설치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언어로 설치를 하겠냐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위치를 대한민국을 선택하고요. 키보드 배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키보드 배열 찾기에서는 그냥 아니어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설정에서 쭉 내려가보면 자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배치는 뭐 적당히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추가 컴포넌트를 읽어드리는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다음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죠. 자 이거 호스트 이름을 적는 것은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식별한 위조의 도메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우분투라고 하고 엔터를 치십시오. 자 그리고 이 사용자의 이름을 적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고잉이니까 이고잉이라고 제 닉네임을 적을 것이고 여러분은 자기 닉네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계정 사용자는 아니고 루트 대신에 여러가지 중요한 작업을 할 사람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그리고 여기도 앞서서 입력한 것과 동일한 것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암호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 암호를 입력하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를 한다면 매우 복잡하고 남들이 추정하기 어려운 암호를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지금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간단한 암호를 쓰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어떤 파일도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로 설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냥 아니요를 누르겠습니다. 자 시간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아시아 서울을 세팅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얘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디스크 파티션하는 부분은 뭐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자동 그리고 AVM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걸 선택하고요. 바뀐 점을 디스크에 쓰고 AVM을 설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얘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자동 파티션으로 사용할 볼륨의 크기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분투에서 추천하는 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디스크를 포맷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바뀐 점을 디스크에 쓰겠습니까? 에서 얘를 선택합니다. 예 프록시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록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록시를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은 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건지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이 크리티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에 한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을 뭐 사용을 선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우분투 버전은 서버 버전이죠. 즉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서버 역할을 하는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설치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오픈한 SSH 서버 같은 경우는 이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SSH라는 걸 이용해서 접속할 때 저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LAMP 서버는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를 기본적으로 설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건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니까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하는 것도 설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계속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그래프 부트 스트랩 부트 로더를 설치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트 로더를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를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설치 마치기 부분에서 지금 CD-ROM에 설치 프로그램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은 계속 버튼을 누르고 설치를 마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작업이 끝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리부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Ubunt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쭉 내려오죠? 지금 열심히 부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우분투 12.10 메시지가 뜨고요.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egoing에 비밀번호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로그인이 돼서 이제 저의 가상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우분투 서버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면 성공적으로 우분투를 설치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하죠. 여기다가 명령을 입력해서 여러분이 이 리눅스 리눅스 중에 우분투 배포판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ls-a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환경은 커맨드 라인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GUI 환경이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그래픽컬하게 컴퓨터를 제어하는 되게 시각적인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하는 쉬운 컴퓨터들이죠. 그런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일단 어렵고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생활코딩의 수업에 보시면 여기 서버 쪽에서 리눅스 리눅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중에 리눅스가 있는데 리눅스 수업을 통해서 리눅스를 어떻게 쓰면 되는가에 대한 수업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명령을 입력하다 보면 화면이 좁습니다. 이 화면이 더 크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보통 이런 서버 버전은 여러분이 직접 이 콘솔에서 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SSH라는 것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이톤 같은 메신저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격 제어라는 게 있어서 원격 제어를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를 마치 자신의 컴퓨터인 것처럼 제어하는 거 기억나시죠? 해보셨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 원격 제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신의 컴퓨터인 것처럼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가 그것을 원격에서 제어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SSH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원격 제어는 또는 원격 데스크탑은 GUI 환경에서 제어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SSH라는 것은 CLI 즉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하는 걸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이다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SSH를 이용해서 이 가상 머신에 설치한 컴퓨터에 여러분들을 접속을 해서 이 컴퓨터를 더 효율적이고 쉽게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생활코딩에 SSH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SSH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액스셀이나 또는 푸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맥을 쓰고 있다면 맥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